네, 반갑습니다. 신하영입니다. 마치시계씨는 드라마에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후단 이声을 시테이루토 요구 이와 레룬데스카? 네, 그렇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보컬이 들어간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이 많아서 어떤 팀이 후보에 올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페이보릿 보컬 아티스트 후보 만나보시죠. 사랑을 하자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내라 열이 빛나는 밤 B2B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발표하겠습니다. 마치시계상 합교시테쿠라사이 마치시계상 합교시테쿠라사이 마치시계상 합교시테쿠라사이 둘, 셋 I said 마마 마마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마마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10주년이 되는 날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저희 올해 너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멤버들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상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월에 일본 앨범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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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시상하는 부문은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가수분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춤선이 예쁘기로 소문난 BTS 지민 씨 보이고요. 파워풀한 댄스하면 이분이죠. 몬스타엑스 셔누 씨 보이고요. 프리스타일 댄스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갓세븐 유겸 씨 보이고요. 섹시 댄스하면 이분이죠. 워너원 강다니엘 씨 보입니다. 정말 이번 한 해에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문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남자 부문 이번 후보 영상은 팬분들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페이보릿 댄스 아티스트 메인 페이보릿 댄스 메인 페이보릿 댄스 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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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려 내가 도는 건지 달린 건지 돌아버려 나의 손에 날 지고 내 영기 되려해 fak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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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i 네 네... 아... 2018 Mnet Asian Music Awards Favorite Dance Artist 남자 부문 수상자는요? BTS 없는 니은곤 재스 와이 세상은 전 재스 와이 전부 바꿔 재스 와이 나름 나름 재스 와이 하이 누구 늦어버렸어 나도 내게 누구였는지 지절대 모르게도 아비 일단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정말 매년 시상식마다 그리고 매 앨범마다 우리 고생해주는 우리 방탄소년단 댄스팀에게 오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매번 밤잠 앉아가면서 안무 짜주시고 그리고 시안 찍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장이 우리 송은성득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 뱅스터 병은이 형 그리고 두안이 형 수빈 누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춤을 많이 커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퍼포먼스 음악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